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3나우드 수년 경기였죠. 토트넘 대의 번리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혁혜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이 칭찬을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혁혜가 힘을 받아서 이 컨텐츠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컨텐츠를 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폭설로 수년되었던 번리 대의 토트넘의 경기. 당시 뭐 좀 선발 라인업까지 나왔으나 기상에 놓치 못해서 연기되었던 경기를 오늘 펼쳐지게 되었는데 현재 위치는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번리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위를 향해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양 팀 다 오늘 경기에 양보가 없을 맞대결이 설쳐질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4색 1로 토트넘 대의 토트넘이 운체를 펼치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 나서는 번리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닉포프 골키퍼, 코난 로버츠, 나단 콜리스, 벤미, 찰리 테일러, 드바이트 맥릴, 잭호크, 조시 브라운힐, 막셀 코네, 바우트 베오르스트, 제이 노드리게스가 션다이치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위고루 리스 골키퍼, 에메르송 로얄,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드웨이스, 세리오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노드리고, 벤탄쿠르, 루카스 모우라, 에릭 케인, 그리고 소린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레길론 선수가 코로나 코로나19에서 회복을 했고, 크리스티안 선수가 빠지고, 루카스 모우라가 들어간 토트넘의 라인업,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해드린 대로, 5경기의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버니는 총 5경기 1승 3무 1패, 좀 무승구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 좀 수비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는 오늘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보시롬하면 왼쪽이 버니,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전반 초반에 공격을 밀어붙이고, 레길론이 앞쪽을 밀어넣어주고요. 소린민, 뒤쪽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내면서 역습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끊어내던 토트넘. 소이비에르가 공간을 바라보면서 헤리케인의 연결, 벤탄크루, 손흥민, 손흥민의 슈팅. 막아내는 리코비 골프퍼입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합니다. 특유의 슈팅 동작. 아, 멋있게 잘 차고 잘 막았던 손흥민 선수의 슈팅.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내는 토트넘. 역시나 킥커인의 손흥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 많은 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 3점, 3점을 가져왔던 토트넘. 뒤쪽으로 넣어졌고, 헤리케인. 슈팅 막아냈고요. 다시 한 번 슈팅. 빗나가면서. 리코브 골프의 골킥. 이번에는 어우, 브라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버니 슈팅. 버니도 전반 초반에 공격을,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레귤런이 왼쪽에서 손흥민에게 주고받으면서 앞쪽으로 연결하여 루카스 홈을 하지만 걷어내는 버니의 수비수. 헤딩으로 연결. 벤탄 크루. 박스 안쪽까지 끌고 나오면서 뒤쪽으로 연결. 손흥민 달려오면서 토트넘에게 양골을 뱄고 슈팅이 조금은 정직하게 리코브 골킥을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슈팅을 기록했지만 막아내린 위그로를 쓰고 싶어. 베오로스턴스의 슈팅. 이번에는 헤리케인이 안쪽으로 리리엘을 슈팅. 다시 한 번 막아내는 리코브 골킥입니다. 초반에 좀 오늘 경기 예상과는 다르게 양 팀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슈팅. 이번에는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아우, 유빌레 선수가 슈팅의 궤적을 잘 바라봤지만 먼저 판단을 했었던 번리엘고요. 이번에는 번리엘의 공격. 제코코의 미체레기 연결. 주고받으면서 붙여줬습니다. 아우, 슈팅이 왔는데요. 하지만 빗나갔던 번리엘 슈팅. 제이 로드리게 선수가 나왔지만 위그로스 선수가 좀 공선이 겹치면서 막아냈고요. 맥릴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맥릴이 붙여줬고요. 위그로스 브리퍼가 나오면서 잡아 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서 추가 시간은 약 1분이 주어졌습니다. 에리케인과 에메리슨 로엘이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끊어있던 제코코. 주심의 종료 전반전 종료 위스를 올렸습니다. 28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3라드 순연 경기 오늘 전반전은 양팀 활발한 슈팅을 공격을 보여주면서 슈팅을 많이 기록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기에서는 한 골이 터지게 되면 또 양팀이 계속해서 좋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많은 골이 기록할 수 있는 흐름인데요. 과연 어느 팀에서 선취골을 기록하게 될지 후반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벤탄 크루가 천천히 이번엔 오른쪽에서 루카소마라 박스 근처까지 뒷쪽에서 슈팅 막아내는 니코뿔 골슈퍼입니다. 다시 안의 쿵타 감독 밀려들면서 호이비에르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가 저 공간 1선에서 뒤로 컷백을 해주는 패스를 받아내면서 슈팅을 많이 기록하는 편인데 당해도 막아내는 니코뿔 골슈퍼였고요. 교체 카드로 가져갑니다. 루카소마라 선수가 나오고 에슐리 반스 선수가 투입됩니다. 헤리케인 클로세츠키 뒷쪽으로 연결 헤리케인이 머리로 떨궈냈고요. 손흥민 돌아서면서 헤리케인에게 패스 슈팅까지 기록했지만 리포브 골키퍼가 오늘 번뇌의 골문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퀸타 감독이 차분한 모습은 경기장에 볼 수가 없는데 네 헤리케인에게 패스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레글론이 박스 근처까지 나왔지만 습습 발맞고 니코뿔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니코뿔 골키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박스 안쪽까지 뒤쪽에서 슈팅. 다시 한번 슈팅을 기록했지만 막아내는 리포로리스 골키퍼. 번뇨도 베어리스 선수와 코넨 선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토트넘도 쉽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벤탄 크루 선수가 나오고 헤리 위크스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전술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가는 콘텐츠 감독. 이번엔 앞쪽에서 소맹민 선수의 슈팅. 소맹민 선수의 특유의 슈팅이었지만 오늘은 니코뿔 골키퍼가 컨디션이 12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헤리케인, 모우라, 쿨립세스키, 호이비에 대해서 모든 공격진의 슈팅을 다 막아내고 있는 니코뿔 골키퍼고요. 헤리 위크스와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헤리케인의 경계. 이번에는 오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쿨립세스키. 뒤쪽으로 MN 승부에 길게 치면서 어우! 오하지만 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엔드라이프터가 나갔고요.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약 2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제쿠크 선수가 나오고 데일스키스 선수를 투입하면서 전데이치 감독이 마지막까지 버니의 공격을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으로 연결 헤리윙스 왼쪽으로 손흥민 헤리케인 그리고 왼쪽에 레글런 붙여줬습니다. 볼 살아있고요. 버전했습니다. 이때 주심의 종료위슬이 울렸습니다. 2021-2012 프리미엘 10점 라우드 수련 경기 토트넘 대 버니의 맞대는 양 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0대0으로 3점에 1점씩을 나눠가졌습니다. 이상 더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